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음료는 썬키스틱 허니유자 그리고 얼음입니다 먼저 얼음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어 보관적 조금 더 맛있어 요즘 쪼같은 맛 너무 맛있어 오늘의 쇼잼! 이 쇼잼! 이거는 매운 게장이예요 맛을 보겠습니다. 허니의 유자 단맛도 많이 나고 그리고 허니 레몬이랑 좀 다르게 유자에 약간 쓴맛이 납니다. 그리고 달달하고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이 3.8mg 나름 진하고 맛있네요 확실히 레몬 보다 풍부한 맛이 있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정말 맛있어요 비닐 이게 잘 먹기 때문이에요 아 아 아 아 이게 진정한 숙취 음료입니다 아 아 이거 맛있네요 선키스트 선키스트 허니 유자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잊지마